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우승이 나를 함께해요 음 와 좋네 이미 쉬는 대로 된 느낌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아프리카 친구들이 왔어요 초등학생 이렇게 해서 합창단이 왔는데 와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 노래 가사 썼던 날이 좀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이게 곡은 김동률 씨가 썼던 곡이고요 김동률 씨가 곡을 먼저 써놓고 저보고 자꾸 가사를 붙이라고 김동률 씨가 뒤에서 이렇게 서있고 빨리 좀 쓰라고 저는 컴퓨터 화면에 이렇게 앉아서 노래를 이렇게 써 놓고 쓰고 틀어놓고 쓰고 굉장히 빨리 썼어요 그 어떤 압박에 의해서 나오는 가사 때 근데 거기서 우리끼리 쓸 땐 그때 저희 나이가 23살 막 이럴 때 그러니까 애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음악 한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던졌던 음악 한대 가수 한다며 뭐하고 있어 이런 얘기들을 생각하면서 쓰긴 썼는데 등 뒤에 비웃을 거에요 그냥 어린애의 딱 그 수준의 고민이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인수인 선배님이 보실 때는 또 완전히 다른 느낌이 그렇죠 그렇죠 그게 세계를 돌아서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녀를 부르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저 가사를 썼던 그게 부끄러운 거에요 그때 저 아이들이 이렇게 측정성을 가지고 부르는데 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쫓기듯이 마감에 쫓기듯이 물론 저도 진심을 담긴 담았지만 그러면서 아 이거 노래라는 게 결국 내가 썼다 가사를 제가 썼다고 어디 가서 이건 제가 삽니다 이렇게 막 설치고 다닐 일이 아니구나 음악은 세계의 언어죠 아니 되게 달라지지 않으셨어요? 약간 저보고 명언하지 말라고 그러고 약간 다정한 듯한 느낌이 어마어마한 세계 누구도 다 감동시켰어요 에이 그러니까 약간 다시 태어나신 것 같은데 다시 태어난 것 같은 아니네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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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적 씨의 치명적인 단점이 네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이적 씨가 떠올라야 되는데 말하는 대로 들으면 유재 씨가 떠오르고 거기에 구하면 인순희 씨가 떠오르고 또 김연아 씨가 떠올라가지고 데뷔 때는 김진표 씨한테보다 아 그렇죠 김동률 씨한테보다 그거 왜 그렇게 된 거예요? 다행이죠 남덕이라도 봐서 그래도 계속 연명해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요 그게 덕을 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덕을 베푸니까 주위 사람이 다른 건데 진짜 다시 태어나신 것 같아요 완전히 다시 태어나신 것 같아요 완전히 다시 태어나신 것 같아요 완전히 다시 태어나신 것 같아요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뭐요? 맹꽁 씨 꽁이 꽁이 맹꽁이 재석이 형님 아 유재석 씨 어머 친하죠 일주일에 이틀 정도? 저러고 남았어요 그 정도는 보죠 듀엣으로 활약을 했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굉장히 이적 씨하고는 운동도 좀 같이 하고 친구를 계속 유지하고 있죠 자꾸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심한 거 하나 기대하시나봐요 자꾸 이렇게 친하냐 어느 정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심한 걸 좀 물어보시라고 이적 씨 하면 생각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악 지적인 그런 면 또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좀 따스한 친구고 그런 친구지만 이제 방송에서 보여줄 수 없는 야한 농담 아주 야한 농담을 굉장히 즐기는 친구죠 평소에는 아주 능수능란하게 농담으로 구현을 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예 가끔 아 이게 뭐 저 정도 수준까지 가야 하나 이런 수준일 때 이제 거기에서 김대동 씨가 기름을 붓죠 김대동 씨가 이제 또 외로움과 혼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무친 여러 가지 것들을 그런 또 야한 농담